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티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초 아마 뭐 다른 사람 소개할 것도 없는 진짜 희귀한 헤드폰 갖고 왔습니다 진짜 희귀한 헤드폰입니다 카고 스튜디오라고 이거는 해외 리뷰 검색해 보셔도 거의 안 나와요 리뷰가 없죠 전 지금 박스만 보고는 헤드폰인지도 몰랐습니다 아 그쵸 박스가 뭔가 이게 제대로 된 공산화점인가요? 어떤 공산품이 맞는가 진짜로 그런 수준의 제품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를 소개하게 된 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채널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사운드캣의 문 실장님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어지간한 매니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뭔가 신제품을 또 찾아서 헤매고 헤매다가 이런 걸 발견했다고 저한테 갖고 오셨습니다 봤는데 어? 저도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다 저는 형님이 이베이 탐험 또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 저도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타고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써있잖아요 실제로 타고 스튜디오가 스튜디오예요 어? 이런 레코딩 스튜디오 아 네네네 오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엔지니어가 만든 헤드폰입니다 이야 어느 나라인가요? 일본이죠 역시 일본은 매니아의 나라가 아닌가 성덕의 나라 소개가 진짜 없어서 제가 이 소개를 일본어 번역문을 받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타고 스튜디오는 일본의 음악 프로듀서 타고 쿠니오 씨에 의해 세워진 군마현 타카사키 씨의 레코딩 스튜디오의 이름입니다 타카사키 씨는 어디예요? 군마현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가지 설명이 주주주주 있는데 이 헤드폰은 지금까지 시장에 발매되고 있는 모니터링 헤드폰에 만족하지 못하던 타고 씨가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내추럴한 소리를 추구한 헤드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티스트나 프로듀서 등에 초점을 맞춘 완전한 프로페셔널 모델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디오 팬들에게도 소문이 난 뒤 화제가 되어 지금은 이렇게 한국에서도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셨네? 먼저 이 모니터링 헤드폰을 개발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겠습니까? 했더니 플랫한 헤드폰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자신감인데? 귀가 거의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수준으로 발달하신 분인가 보다 한 2년 정도 걸려서 만드셨는데 기존에는 이 엔지니어분이 이거는 타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독일 S사의 HDXXX 같은 모델이나 미국 S사의 SRHXXX 이런 모델 있잖아요 처음 듣는 모델이긴 한데 저는 무슨 모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스튜디오에서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오픈형 헤드폰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수의 분들이 사실 오픈형 헤드폰을 쓰지 못하는 환경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옆 사람한테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들을 밀폐형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운드를 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만드셨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모니터링 헤드폰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이분이 말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원음 추구라는 게 실제로 연주되는 악기 소리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데 있다 단순히 밸런스가 좋고 플랫하게 들린다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연주되고 있는 어쿠스틱 악기의 생생함과 저역대 질감의 재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엔지니어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희 채널의 리뷰가 사실 다른 분들의 리뷰랑 좀 다른 점은 이런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분의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은 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설명만 한다고 하면 내가 들으니까 좋던데? 이거 이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소리에는 사실 그 근원지가 있고 원음을 다시 재현해낸다는 점에서 이제 음향기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음악을 만들거나 레코딩하거나 믹스하거나 할 때 얼마만큼 그 원래의 소스를 생동감 있게 전달해줄 수 있을까? 고스란히 이제 가져올 수 있는지 네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악기를 눈앞에서 들었을 때에 받는 감동의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연출해서 들려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되게 포인트를 주고 있고 저희가 음향기기를 평가할 때도 얼마나 그런 원음들이 잘 살아있는가 그런 거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의 평가에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원래 자연의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음향적인 기준도 항상 있었지만 음악적인 기준이 항상 또 그 이전에 탑재가 되어 있었죠 저희가 음악을 만들면서 갖고 있는 그런 신조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소스와 그리고 그걸 녹음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공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지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음이 왜 여기서 이렇게 왜 틀어졌고 이게 좀 더 좋은 소리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점 레퍼런스 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그냥 듣기만은 취미가 같은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제품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좀 내 기분이 좀 좋지 않아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런 타고 씨의 말씀처럼 원음을 얼마나 생생하게 들릴 수 있는가 뭐 그런 좀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분 굉장히 저희랑 뭔가 코드가 맞는데 다음에 저희 리뷰 한번 줌으로라도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기본적인 노선은 모니터링 사운드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귀에 피로감을 주지 않게 감상자 입장에서도 좋게 들릴 수 있는 사운드를 추구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일본 유저들의 평가를 붙여서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호평인데요 가격도 싸지도 않아 사실 지금 이 소개글을 들으면서 가격이 싸면 좀 더 실망할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저가형에서 구현되기는 좀 힘든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포부는 되게 크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래놓고 한 10만 원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무슨 차이파이 제품 뻥카로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오히려 신뢰감을 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거의 수제 생산이고요 많이 생산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헤드폰을 소개를 진즉에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 달에 20개 겨우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녹음도 있으시고 믹스도 하시고 또 밤에 또 헤드폰도 만드시고 물론 이제 헤드폰 만드는 거는 헤드폰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만들긴 하겠지만 이게 수제 제작이라가지고 한 달에 20개 정도밖에 못 만들고 그리고 이게 전문 제작 업체면 무슨 수출할 때 무슨 마진 같은 것도 생각하고 가격을 매기고 이랬을 거잖아요 이거 그냥 직구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가격으로 갖고 와서 사실은 이 제품은 이거 들여오는 바람에 문 실장님이 대표님한테 엄청 욕을 먹었고요 그 마진 보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마진이 제로예요 마진이 제로여서 문제가 있어 AS 같은 거 나중에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야 근데 이거를 굳이 굳이 들여온 이유가 있어요 문 실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 어느 날 이 헤드폰을 자기는 소개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소개를 좀 해달라 그냥 소개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사운드캣도 노마진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채널이 뭔가 이제 우리나라 헤드파이 시장에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총대매는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뭔가 그 메이저 회사의 대량 생산 제품 말고 이런 수제 생산에 진짜 매니악한 제품도 한번 소개를 해줘야 그런 좀 사명감? 그런 가치? 이런 게 좀 있지 않느냐 라고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낚였구나 그래서 저도 방송을 찍게 됐는데 실제로 들어보고는 뭔가 고개를 좀 끄덕이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요 재고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을 거야 아마 되게 희귀한 제품이 될 건 확실하고요 뭐 유명세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호평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스스로 음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소리를 좀 듣는다고 자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품이에요 긴 말 필요 없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빼기 하나 들어있어요 사실상 이건 택배 박스나 다름없고 자 제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헤드폰 약간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일본의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약간 이런 나무라든가 그렇죠 전반적인 이런 만듦새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만듦새는 정말 괜찮은데? 타고 스튜디오라고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되게 좀 부럽다? 나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하나 만들고 싶다 형님 또 어떤 가치를 또 1순위로? 저는요? 글쎄요 저는 또 저만의 사운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게 되게 잘 다듬어진 원목인가? 지금 살짝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나무향 같은 거? 그렇죠 지금 좀 나는 거죠? 네 굉장히 매끈하게 확실히 고급 제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네 저는 처음에 막 스튜디오에서 소량 생산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길래 뭐 만듦새 뭐 있겠어? 그냥 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면은 거기도 DIY 헤드폰들 많이 팔잖아요 저도 약간 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고급진 수공예품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확실히 일단 디자인적으로만 봐서도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은 잘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빠졌고요 뭐 착용감도 착용감 나쁘지 않고요 착용샷은 어떻습니까? 지금 착용샷도 되게 유니크해요 그런데 그게 막 부담스럽거나 너무 튄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유니크하고 독특한 느낌이 있네 정도? 그리고 이게 스튜디오에서 만드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 착용감 있잖아요 여기 위에 헤드 부분에 오는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장시간 사용을 배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써보세요 오 가볍네?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네 가볍고 야 이거 착용감 진짜 좋죠? 진짜 좋네 이거 장비로 되게 오랜 시간 써도 될 것 같은 믹스 오래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실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착용해본 헤드폰 중에서 가장 가볍고 착용감이 편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었어 오 잘 만들었네 이것만 봐도 잘 만들었네 자 그러면 이제 케이블 케이블은 일단 분리형 케이블을 쓰고 있는데 양쪽 3.5mm 케이블을 쓰고 있어요 레프트에 하나 라이트에 하나 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케이블은 되게 이것도 고급지게 겉에 패브릭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현장 상황에서 사용까지 고려를 하느라고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현장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케이블을 딱 봤을 때 케이블 길이 있잖아요 되게 적정한 길이에요 그래요?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 좋은 길이 뭔가 스튜디오나 이런 게 컨트롤룸 쪽에서 사용하기 되게 적정한 길이 그것도 있지만 하나 거기다 더 보태자면 이 패브릭 재질 이 매끌매끌한 패브릭 재질로 쌓아놓은 게 케이블이 꼬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현장 경험에서 오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여러모로 짬바이브가 느껴지는 굉장히 고심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네요 아마 이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가볍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되게 가벼워요 진짜로 그냥 딱 봐서는 전혀 가벼울 것 같지 않은데 착용을 딱 하는 순간 뭐야 이게 진짜 이 무게라고? 착용감이 되게 산뜻해요 진짜 찬듯 안 찬듯 여기 정수리에 눌리는 부분도 되게 가볍게 착 얹혀지면서 헤드밴드가 쿠션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거 진짜 잘 생각하신 것 같아 여기 보면 여기 헤드밴드 있잖아요 이게 똑딱이로 떨어진다? 이야 헤드폰은 무조건 오래 쓰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럼요 이거를 언제든지 이걸 새 걸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 진짜 짬바이브 있는 분이야 헤드폰 진짜 오래 좀 써보신 분이 그러네 진짜 본인의 불편했던 부분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드도 벨루어 재질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절한 걸 만들었고 이게 사이즈가 딱 보니까 이거 600 사이즈네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딱 들어맞았을 때 느낌이 이거 HD 600 사이즈인데 아마 이 정도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하면 패드 호환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냥 데코니 패드 같은 거 사다 바꿔서 써도 되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수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헤드폰이에요 그런 부분에 문 실장님이 아마 반하지 않았을까 뽐뿌가 오고 있습니다 소리 궁금하다 제가 이게 장난처럼 웃자고 한 소리이긴 한데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로 취미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 이게 뭔가 상업적으로도 좀 추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끔씩 마이너스 마진으로 물건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또 계시고요 저희 주변에는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타고 스튜디오 한국 가격 보시면 일본에서 직구로 사오는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진짜 마진이 없어요 저도 되게 처음에 이거 수입을 상의할 때 고민한 부분이 이게 브랜드 네임밸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비싸게 출시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다 최대한 좀 쥐어짜가지고 출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쥐어짜다 못해 여러 사람이 좀 희생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이즈 차단이 굉장히 세게 됩니다 지금 저도 아까 살짝 착용해봤을 때 이거 자체만으로도 차폐력이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부스에서 쓸 거였거든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려고 분명히 차음을 굉장히 세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딱 찼을 때 웬만한 밀폐형 헤드폰들보다 차음 많이 됩니다 내용물은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수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사진 몇 장과 소개 수제로 만들고 있는 거 어? 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네 읽을 수 있습니까? 한자 지명을 내가 못 읽겠다 무슨 오크빌리지에서 만들어 온 거라고 원목 맞네요 실크 프로틴 코팅 드라이버 40mm 드라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320g이라는데? 320g이요? 근데 실제로 느낌은 320g 안되는데 안되는 느낌인데? 굉장히 가벼운 느낌인데 한 백 몇십 그램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어 진짜? 실제 착용감은? 네네 너무 산뜻해서 근데 저희 파우치도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야 어디서 살 수 있겠죠 아무튼 헤드폰 들어볼까요? 네 같은 엔지니어 동료로서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그럽니까요? 네 엔지니어가 만든 사운드는 어떨까? 저희 오늘 추천곡은 요나스 브라더스의 Who's in your head 듣겠습니다 아 오늘은 젠덱 시그니처 젠켄 시그니처의 조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소개할 것들이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오 요 궁합 기대되는데? 요나스 브라더스 노래를 이 헤드폰으로 들은 건 오늘이 제가 처음이거든요 요나스하고 궁합이 좋군요 아 착용감 진짜 너무 좋다 착용감에 계속 감탄한다 너 왜냐면 저는 이게 좀 민감한 문제에요 사실 작업 한 방 핸드폰 끼고 있으면 그쵸 오랫동안 끼고 있어야 되고 워낙 오래 들으니까 걸으면서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집중된 상태로 되게 막 들어야 되니까 되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무게가 와 참 이게 되게 좋지 않아요? 타고 형님 인정 나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제가 이거를 처음에 샘플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선입견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엔지니어들이 가려 할 만할 곳을 되게 잘 긁어줬어 와 마음에 쏙 들어요 이수 엔지니어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았어요 잠깐만 나 지갑 꺼내고 완전 와 나는 일단 이게 무슨 생각했냐면 스튜디오에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HD600 사실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얘가 HD600 밀어낼 수 아이쿠 긴장해 S사 뭐 지금 실컷 HD600이라고 얘기해놓고 새로운 스튜디오의 표준 아 근데 진짜 네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굉장히 하이파이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타고 스튜디오 헤드폰의 첫인상은 어떻냐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니어필드 모니터 스피커를 듣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귀가 안 피곤해요 어 어 그치 막 쏘는 모니터 스피커가 아니라 귀가 편안한 모니터 스피커인데 되게 드라이하게 가까이 있어요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생각을 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엔지니어들 믹스하는 자리에서도 사실 스피커와의 거리가 아주 그렇게 코앞까지 가까운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폰 모니터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스피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폰을 되게 디테일한 모니터를 하고 되게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 실제로 엔지니어들도 헤드폰을 항상 옆에 놓고 가끔씩 헤드폰을 한 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근데 그런 용도로 아주 찰떡같이 만든 그런 헤드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한 두세 가지 정도 대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드라이한 청취 환경을 한 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룸이나 이런 데서 울리거나 반사음들이 아무리 룸 튜닝을 잘 해놨어도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때 조금 드라이한 환경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피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듣기가 편해요 디테일을 듣기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약간의 소스에 깨진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숨소리나 이런 데 에디팅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던가 이런 걸 캐치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그 바이노럴 패닝이라고 해서 스피커가 주는 패닝의 느낌과 헤드폰이 주는 패닝의 느낌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꾸준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헤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 목적 다 굉장히 많이 부합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요나스 브라더스의 음악만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 생각나는 스피커가 있어요 뭔데요? 노이만의 KH120 그게 지금 이 헤드폰이랑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노이만 스피커를 코앞에 놓고 들었을 때 이렇겠지 그 스피커 자체가 4인치라서 조금 가깝게 놓고 쓰는 스피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피커들을 이렇게 좀 가깝게 들었을 때 그 느낌 되게 비슷하고 굉장히 좀 엄청 플랫한 느낌 기가 막히게 플랫한 느낌이 있어요 그 노이만 스피커도 굉장히 호평받은 스피커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즈에서는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큰 스피커나 성능 좋은 스피커를 두고서도 노이만의 KH120을 서브로 두고 밸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예대 스튜디오에는 그거를 서브 스피커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서브 스피커로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었고 밸런스 체크하기 굉장히 좋은 플랫한 느낌이 있거든요 작은 사이즈 모니터 할 때는 그게 베스트에요 네네 아무튼 다른 곡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오늘 저희 추천곡은 또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버디라는 싱어송라이터의 에버그린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타고 스튜디오 헤드폰은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장비 관점하고 감상용 관점하고 두 가지 평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만점을 하나 주고 싶은 거는 장비용 관점에서 만점이에요 퍼펙트합니다 모니터링 헤드폰으로서는 지금 방금 버디 노래 듣고는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헤드폰들 다른 것들 들어봤을 때 이 정도 밸런스로 이런 디테일을 들려주면서 아쉬운 곳 없이 빠지는 곳 없이 스피커의 대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수준으로는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버디의 에버그린 곡을 고른 이유가 레코딩 자체가 되게 좀 아날로그틱하죠 맞아요 노이즈도 살짝 있고 노이즈도 많고 그 다음에 약간 틱틱 잡음들도 있고 커팅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담겨있는 음반이에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제가 빼놓지 않고 디테일하게 다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장비로서는 만점을 줘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쿠스틱 드럼, 베이스, 피아노들이 이렇게 합쳐지고 뭉쳐지면서 생기는 약간 문제가 있는 대역들 이런 부분들의 모니터링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보컬이 이렇게 드라이하게 왔을 때 이 보컬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라던가 부피 그리고 보컬의 그런 대역들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기도 정말 편하고 그리고 처음에 기타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앞으로 사서히 다가오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도 이 거리감이라던가 악기간의 위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보이고요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들어야 될 그 요소들을 너무 잘 들려주고 있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엔지니어가 만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들리게 튜닝을 되게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거 장비로서 굉장한 장점인 건데 일반 오디오 파일들이 감상할 때처럼 공간감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거든요 거기서 좀 갈려요 이게 오디오 파일로서는 되게 단점일 수 있는데 장비로서는 이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노럴 패닝에 굉장히 적절한 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목적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헤드폰 리뷰를 할 때 공간감에 대한 표현을 되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유심히 분간해서 들으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넓은데 그게 과장된 넓음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게 넓지만 깊은 넓음이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드라잉에서 되게 가깝게 땡겨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종류가 저희가 말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분간하기 어렵게 그냥 어떤 건 넓구나 어떤 건 좁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평소에도 조금 걱정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공간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타고 스튜디오 헤드폰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땡겨져 있으면서 과장되지 않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들을 때는 좀 더 과장돼서 넓게 펼쳐져 있어도 그냥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어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정확한 악기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듣고 어? 이게 각도 몇 도쯤에 이렇게 있구나 어? 이건 여기쯤에 있구나 어? 그렇게 따지니까 싸풀할 때도 좋겠는데요? 아 그렇네 우리가 작업자와 게이머들은 같은 입장에 있군요 그렇죠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 싸풀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들려주고 있다 그 지점에서는 정말 장비로서는 되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하이파이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좀 드라이하게 꽉 잡아놓은 그런 공간 때문에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광활한 걸 원한다든가 좀 과장된 공간감을 원한다? 그러신 분들하고는 좀 잘 안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컬 모니터링이 되게 잘 되거든요 보컬 모니터링이 잘 되면 그 반작용으로 센터의 이미지가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컬이 되게 모니터링이 잘 되고 그 센터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들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아까 기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기타 같은 게 사이드에서 이렇게 올 때 요거보다는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 관점과 오디오 파일의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 센터 이미지가 되게 크고 정확하고 공간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바이노럴하게 왔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내 귀에 이렇게 착 붙은 느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스피커가 이렇게 멀리서 저희가 듣고 있잖아요 양쪽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공간이 이제 가운데 어디쯤에 형성된 듯한 팬텀 이미지를 사실 저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노럴 같은 경우는 귀에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스테레오가 양 귀에서 바로 쏴주는 그런 거 이제 저희가 바이노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상 공간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귀에 직접 소리를 쏘고 있다? 그런 차이를 뭔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작업하기는 굉장히 편하고 지금 요 이미지가 딱 좋아요 근데 이제 오디오 파일 입장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스테레오 이미지가 좁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좁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걸 좁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귀 뒤에까지 막 넘어가도록 이미지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거리가 조금 땡겨졌기 때문에 좀 좁다라고 느낄 수 있겠다 그렇죠 사실 이제 듣는 분들의 0점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평상시에 어떤 사운드를 더 선호하셨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들려서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레퍼런스 헤드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간감이 대체로 이 정도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제품명을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는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 정도 사이즈의 공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로 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같은 선상에 있어요 사실 근데 신기한 건 다른 그 레퍼런스 제품들은 진짜 대체로 오픈형이잖아 그렇죠 근데 오픈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느꼈던 것도 있는데 얘는 근데 밀폐형인데도 불구하고 밀폐형의 그 강한 특징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밀폐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압박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드라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런 부과되는 여음 같은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들린다는 뜻이지 막 압박해서 가까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타고 선생님이 처음에 목표하신 지점처럼 보컬 같은 것만 들어봐도 생으로 지금 노래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들어요 되게 근접하게 그렇죠 엄밀하게 더 얘기하자면 생 노래를 바로 옆에서 듣는 것보다는 이 생 노래가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세싱해서 들어와가지고 스피커로 재생됐을 때 그 느낌에 되게 흡사해요 그러니까 원음을 들려주겠다라는 원래 목적에 굉장히 근접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합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저도 이렇게 쉽게 추천은 못하겠는 게 이게 뭐 정확하게 들린다 담백하게 들린다 이런 걸 떠나서 작업하기 되게 좋게 들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오디오 파일들도 좋아하는 사운드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레퍼런스 헤드폰들이 잘 팔리잖아 솔직히 저희가 예전에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것도 있어요 HD600을 왜 음악 감상하는데 쓰니?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HD600을 음악 감상하는데 되게 좋아하면서 써 같은 맥락에서 저는 타고 스튜디오도 그러면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되게 보컬 중심으로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현악기류 같은 거 지금 제가 버디 노래 들을 때도 되게 좋았던 부분이 현 같은 거 나올 때 보컬과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런 약간 그 까슬까슬한 질감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잘 들려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 질감과 톤의 재현력에 있어서는 정말 레퍼런스예요 진짜 뭔가 이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정말 정확한 레퍼런스를 들려주고 있다 그런 지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량 생산되는 제품도 아니고 이게 많이 알려진 제품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뮤지션들, 엔지니어분들 한번 빨리 사운드캡 가셔서라도 빨리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구매 확정 진짜요? 네 스튜디오 하나 놓시려고 일단 저는 집에 필요해요 집에서 작업할 때 스피커 대용으로 그렇죠 아 그러네 제가 다만 아쉬운 점 하나를 얘기해도 될까요? 이거 사실 좀 가격에 대비하는 얘기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대구경 스피커로 들었을 때처럼 다이나믹 표현까지 정확하게 되진 않아요 막 되게 그 럭셔리한 다이나믹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이나믹 표현까지 정확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한 4인치 정도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은 충분히 표현을 해주고 톤이나 질감 같은 것들은 웬만한 스피커들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레퍼런스 헤드폰 류에서는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뽑은 것 같고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막 초고가의 진짜 고급 하이파이 헤드폰에서 나오는 되게 그런 큰 덩치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으나 되게 담백한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를 대체하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원룸에서 작업하고 아니면 조그만 연습실 같은 데 빌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를 고를 때 되게 애를 먹는 부분이 그 스피커가 그 좁디 좁은 공간에서 사실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큰 스피커를 가고 싶어도 못 가 작은 스피커를 쓰자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헤드폰으로 모니터링 해도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헤드폰의 사실 레퍼런스 헤드폰 선택지가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작업용 레퍼런스의 선택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제나이저의 HD600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기준이야 상대적인 거지만 아주 저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 정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레퍼런스 사운드를 얻기도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타고 스튜디오는 얘는 HD600보다는 좀 비싸거든요 조금 더 비싼데 그래도 이거는 그런 모니터로의 만족감이 훨씬 더 배가 되고 음악 감상 입장에서도 기존에 들었던 레퍼런스들보다는 좀 훨씬 나은 면이 있다고 판단은 돼요 이게 원래 작업을 하다 보면 헤드폰에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적응해 보시면 HD600보다 작업하기 훨씬 편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진짜 엔지니어가 만든 제품답게 진짜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 가려웠던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준 그런 헤드폰이 아닌가 퇴근 시간 조금 단축시켜줄 수 있는 헤드폰 아니 진짜 되게 들릴 거 다 들리면서 밸런스도 괜찮고 되게 자신있게 플랫한 모니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부분까지도 플랫해요 진짜 들어보시면 이게 레퍼런스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HD600의 대체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왔고 또 교체도 많이 해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대체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단순히 대체품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뭔가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부분이 있어 그렇죠 이제 세대 교체 새로운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 왜냐하면 기존의 레퍼런스들은 음악 감상에는 꽝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건 또 이거대로의 감상 맛이 있다 아 네네 감상 포인트도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는 진짜 어떤 종류에서 빛을 발하냐면 아까 버디같이 약간 소편성 음악에서 진짜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감상할 때는 감상자 입장에서는 소편성 음악들은 되게 오밀조밀한 그런 디테일들을 들으면서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으로는 감상용으로도 굉장히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대편성에서 막 뻥뻥 터지고 막 이러는 거는 큰 감흥은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렇죠 이게 무슨 엄청난 다이나믹을 들려주고 막 엄청난 사이즈를 들려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대규모 뭐 그런 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뭐 근데 일반적인 사이즈의 일반적인 팝들 특히 이제 보컬 중심의 곡들 들으실 때는 아주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면 좋겠는데 그건 뭐 수제품에 한계가 있겠죠 저는 굉장히 오늘 만족스럽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들고 가야지 집에 가는 길에 사운드캣 들려서 저는 이수비 엔지니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딱 좋아하게 생겼거든요 많은 엔지니어들한테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손해를 무릅쓰고 들여온 보람이 있을까요? 아 본 시장님 최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헤드폰들 음향기기들을 취급하는 수입사 입장에서 항상 뭐 돈 버는 거 뭐 마진 뭐 이런 쪽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아 이건 난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건 소개를 해야 되겠어 하는 것들이 아니 그렇잖아요 무조건 마진이나 뭐 돈 벌 목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음향기기 수입할 게 아니고 사실 뭐 가전제품이나 그렇죠 더 대중적인 걸 해야지 근데 이쪽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게 음악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감? 애착 애착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 못할 것 같은 거야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런 제품들이 다른 저기 무슨 그 IT 제품 전자제품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규모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전에 왜 다른 채널도 뒷광고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아 네네 음향기기 회사들은 뒷광고를 할 돈이 없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도 그냥 IT 리뷰하는 게 더 나은데 음 그냥 덕심으로 그런 거죠 개인적인 취미생활 겸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타고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진짜 일본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보다도 더 싸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소규모 공방이라던가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 맨날 남의 나라 거 수입만 해가지고 거기에 의존 너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를 좀 만들어서 들을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너무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야 이번엔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도 유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저디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